근데 아이한테 부모가 말을 말이든 뭐든 어떤 상황을 이해시키려 하면 그때부터는 서로 사이가 나빠져요. 이해시키려고 하면. 그리고 내가 원치 않은, 아이가 원치 않은 거. 그럼 그때부터 그 엄마가 하는, 그 아빠가 하는 말들이 다 잔소리. 그러면 잔소리 듣는 아이는 방문을 가도 들어가겠죠. 듣기 싫어거든. 근데 우리가 사실 잔소리하는 건요. 그 아이의 행동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아이의 감정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조금 스스로 이해할 수. 공감을 하려면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 공감적 경청을 좀 하는 방법 있을까요? 공감적 경청.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저는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혹시 성공하는 사람들이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책에서 보면 공감적 경청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말에 사람의 말을 무시하거나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고요. 진짜 상대방의 마음 공간에 들어가서 대화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 공간이 모르겠어요. 힘들죠. 마음 공간이 모르겠어요. 찾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아이한테 부모가 말을, 말이든 뭐든 어떤 상황을 이해시키려 하면 그때부터는 서로 사이가 나빠져요.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아 이게 주입으로 되는군요 이게. 그리고 내가 원치, 아이가 원치 않은 거. 그럼 그때부터 그 엄마가 하는, 그 아빠가 하는 말들이 다 잔소리. 그러면 잔소리 듣는 아이는 방문을 가도 들어가겠죠. 듣기 싫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잔소리 하는 건요. 그 아이의 행동을 많이 보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 아이의 감정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려면요. 아이의 말을 진짜 잘 경청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경청의 포인트는요. 관심인 거 같아요. 책을 좋아하시는데 제가 책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책에 대해서 작가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듣죠. 근데 저도 관심이 책에 있다면 대화가 잘 풀려나가는 거죠. 근데 아이랑 얘기를 할 때 내 엄마의 관심 밖에 얘기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엄마들이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가? 라고 스스로 질문을 하시면서 그 관심에 초점을 두시면 그 이야기에 훨씬 더 쉽게 빠져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직장 갔다 와서 딱 보니까 설거지도 해야 되죠. 빨래도 해야 되죠. 저희 친정엄마가 아이들을 돌봐 주셨으니까 빨래는 해주셨다 해도 개켜해도 정리해야 돼요. 저녁 늦게까지 소파에 제대로 앉아 있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아이들은 또 그때 어렸을 때 유치원 갔다 오고 막 유치원에서 뭐 그때는 사춘기가 아니여서 말을 잘하거든요. 유치원 갔다 와서 뭐 이랬어. 그래서 하는데 저는 계속 분주하죠. 설거지 하면서 어 그랬어? 어 그랬어? 얘 말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제가 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이 보면서 그래서 그때 조금 제가 나중을 회상해 보면 그때 조금 많이 미안했었던 게 있을 거예요. 설거지 좀 나중에 아니면 그냥 사 놓도 되는데 뭘 그걸 그때 바로 해야 되겠다고 아이가 얘기를 하는데 눈을 쳐다보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건성으로 듣고 아 그랬어 그랬어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아이한테는 어 우리 엄마가 나의 얘기를 제대로 안 들어줄래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 그러면 제가 공감적 경청을 하는 저만의 노하우는 아이가 얘기를 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했던 거를 봐요. 그리고 아이의 눈을 바로 네. 눈 맞춤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가 약간 고민거리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는 어 진짜 우주에 얘랑 나랑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아이의 말 하나하나에 다 집중을 하게 되고 또 아이가 이런 고민이 있구나 이런 걱정이 있구나 아니면 오늘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었구나 하면 충분히 이 우주에 얘와 나밖에 없는데 공감을 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만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 마음 공간을 찾고 뭐 들어가려고 하고 막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이게 아이가 갑자기 엄마랑 대화를 하고 싶어 하고 이럴 수 있나요? 아니에요. 어떤 시행착오들이 생기나요? 아이는 하나 집중이 바뀌지도 않아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아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건 언젠간 변하겠죠. 네. 근데 변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나라고 하면 이 아이의 말이랑 이 아이의 공감들이 제대로 이루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는 언젠가는 변할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아이가 변화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공감하고 서로 경청하고 또 서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이게 잘 소통이 되고 그 소통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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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이 되면 언젠가는 이 아이의 마음도 열리고 이 아이가 이 아이만의 방법으로 변화해 간지 내가 이 아이를 변화시키겠다고 해서 감정 코칭을 하거나 아니면 이 아이의 소통을 하거나는 아닌 거죠. 변화를 목적으로 이걸 하면 못 하는군요. 이게 결과적으로 지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하루 아침에 고쳐지지가 않거든요. 하루 아침에 아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내가 변해서 이 아이를 조금 지그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는 어느 순간은 아이도 성장을 하겠죠. 성장이 어떻게 보면 변하기도 하겠지만 이게 하루 아침에 그런 성장이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냥 사랑으로 또 모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으로 기다려주신 아이가 아이답게 변화 엄마가 원하는 변화가 아니라 아이가 내에 담겨져 있는 그런 가치 씨앗으로 변할 수 있게끔 옆에서 지켜봐 주시는 거죠. 믿음으로 여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그냥 그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가정을 꾸리는 거 아닐 거 아니죠. 이 아이가 진짜 스스로 자기가 독립할 수 있고 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를 수 있게끔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게 궁극적인 엄마의 양육의 목적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아이를 뭐 이렇게 변화시켜야지 하는 게 보다는 그냥 그 아이가 담고 있는 그런 씨앗이 잘 싹 터서 그 열매가 맺게끔 할 수 옆에서 옆에서 이제 지원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어 실질적으로는 부모님들이 해야 될 그런 역할 아닐까 싶어요. 그 엄마 감정에도 처방이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엄마 감정이 곧 아이의 감정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힘들 때 그걸 보면 아이들도 이제 괜히 어 나 때문에 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감정을 스스로 계속 잡고 확인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세요. 왜냐면 엄마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 내 감정을 확인을 못 할 때가 많아요. 집안일 하고 뭐 하지 나를 잘 챙기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애기들 어렸을 때는 저도 어떻게 밥을 먹었나 모르는데 먹고서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챙기는 시간들이 너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러면 엄마들의 감정을 어떻게 잘 챙겨야 될까? 어떤 처방전이 필요할까? 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일단 처음에는요. 잘 스스로 자주 물어보셔야 돼요. 뭐라고 물어보나요? 기분이요? 나한테? 지금 기분이 어때? 응.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잠자기 전에라도 오늘 기분이 어때? 오늘 기분이 어땠어? 그러면 아 오늘 너무 힘들었어. 네. 오늘 너무 지쳤어. 네. 아니면 오늘 나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약간 감정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 쓰레기는 좀 버리고 네. 좋은 감정은 갖고 하룻밤을 자고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자꾸 이런 게 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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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순간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들이 가끔 울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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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고 하면 그리고 어느 순간 결혼하고 나면 내 이름이 없어지잖아요. 네. 특히 엄마들은 그렇죠. 학교 가면 누구 엄마 또 첫째 엄마, 둘째 엄마 그렇죠. 이렇게 불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챙기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집안일이나 이런 거에 조금 많이 지쳐 있을 때는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오. 엄마의 자존감. 나는 뭐지? 진짜 나는 뭐지? 그러니까 나를 좀 인정해 주는 시간들 그러니까 감정을 또 체크해 주는 시간들 그래서 약간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을 높이려면 내가 뭘 잘하는지 조금 확인이 필요해요. 작가님은 뭘 잘 하세요? 장점. 잘하는 거? 꾸준히 하는 거. 성실함. 진짜 좋죠. 그러면 엄마들은 자기의 장점을 한번 써보세요. 왜냐하면 되게 힘들어요. 맨 처음에는 갑자기 이렇게 돌연들게 뭐 여쭤봤을 때는 조금 그렇잖아요. 어? 내 장점이 뭐지? 한 번도 생각 안 한 사람들은 내 장점 하나도 얘기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분들한테 장점이 뭐예요? 하면 저는 장점이 없어요. 그런데 장점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찾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내 감정을 찾고 찾고 그거를 장점을 찾고 인정해 주는 그런 연습을 조금 반복하시면 엄마의 감정들도 조금 단단해지는 거죠. 단단해진다는 게 조금 뭐 무뎌진다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회복산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거 엄마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엄마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휴가를 하루 내쉬도 돼요. 그러니까 회사 휴가 뭐 이런 게 아니라 누가 휴가? 네. 양육 휴가. 완전히 다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약간 어디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한참 힘들었을 때 네. 1박 하고 오겠다고 선언을 하고 짐을 다 책 읽고 싶은 거 책 읽고 그래서 호텔에 가서 1박을 했어요. 그때 코로나에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해서 근데 그런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 시간이 저한테는 당연히 출장 갈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는데 출장도 일 때문에 가는 거죠. 가족끼리 여행 가는 것도 엄마가 할 일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많죠. 근데 나만 챙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 번 갖는 것도 엄마들의 감정을 좀 케어하는 데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혼자 휴가 가셔서 해보면 좋을 활동들 뭐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저는 멀리도 못 가고 그냥 도심에서 그래서 한 번은 그때는 진짜 저도 좀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짐 싸우고 1박 2일로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남편들도 다 허락을 받아서 1박을 갔는데 저는 그때 호텔 아니 백화점 치약 그냥 푸드코트를 갔어요. 진짜요? 왜 먹고 싶은 게 있으셨나 보죠? 아니요. 그냥 혼자 그냥 막 다녔어요. 백화점도 다니고 특히 푸드코트에 가면 요즘에 진짜 점점 한국 음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때 한창 코로나에 써갖고 밖을 못 나가잖아요. 해외 이런 데를 못 나가니까 거기에서 다른 음식을 가도 그리고 또 식당도 많이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먹지는 못했지만 그걸 싸가지고 와서 저 혼자 호텔방에 그렇게 할 때 그런 것도 좋고요. 저는 책을 조금 많이 싸가지고 갔었어요. 평소에 읽지 못했던 거 그냥 조금 조금씩 여기 이 책 저 책 다 읽고 싶어서 그리고 저만의 시간을 가졌던 거 같아요. 엄마가 아닌 한 직장의 그런 누가 아닌 나로서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거를 많이 좀 적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적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약간 너무 철학적이니까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 라는 그런 생각 그런 고민들을 해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항상 우리 아이 학원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회사 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나에 대한 고민은 사실 많이 못 해봤던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게 저한테는 소중한 시간으로 다가왔었어요.